횡성 군민들이 동해안 신가평 구간 초고압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2021년 12월까지 동해안 신가평 구간 송전설로 서부 구간이 횡선을 경유할 계획이어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한전 측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결사반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수도권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지난 2000년까지 횡성에 고압 송전탑 85기가 설치돼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산사태와 주민 건강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